일단은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할 수 있구요. 되게 치가 좋아해요. 슬라임을 구매하고 있어요.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방을 보관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슬라임은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해요. 화면보시면 이렇게 조금만 노란색 바가 있는데 이 영상 봐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게이지에요. 게이지가 열심히 쳐지고 있지요. 슬라임은 가끔 움직이고 있어요. 여기서 화면보시면 슬라임이 나와야지 예쁘게 들어올 것 같아요. 빨간색이 아예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예뻐서 슬라임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흰색으로 오는 걸 너무 예쁘게요.